옥천 유경수 생가지 앞에 있는 연꽃 저수지라 그래야 되나? 연꽃이 엄청 많이 펴 있는데 왔어요. 저 앞에 보이는게 유경수 생가지에요. 여전히 아님. 어디서 흘러올린 것 같아서 흘러올린 것 같은데. 옥천 유경수 생가 전 박근혜 대통령 어머니시죠 전 박근혜 대통령 어머니 전 박근혜 대통령 어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